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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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보게 되실 영상들은요 제가 남미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 하면서 라기보다는 좀 화나 있는 상태에서 보내준 영상입니다 이 영상들은 에카도르의 과야킬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제2의 도시 부산 같은 지역이 되겠네요 에카도르는 키토라는 곳이 수도인데 수도보다 이 항구도시인 과야킬의 인구가 더 많다고 하네요 일단 영상들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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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